보고있냐? 어디야? 어디니? 여기니?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어디야 이게? 침례! 아 자기가 설명해볼게요. 이게 무슨 일이냐? TF팀! 래프티로 삽쳐서 래프티로 하겠습니다. 나만 아니면 되네. 잠깐만. 이렇게 셋이서 지금 또 공유. 아 아쉽네. 내 손을 잡아. 그래서 주이사. 자. 오. 발음 좋았어요? 네? 네 선물 고르는데 온 가족들이 총출동했다. 어. 놀이 놀이 놀이. 아니. 놀이 놀이. 안녕히 방문해. 안녕히 방문하시겠습니다. 안녕히 방문하는건부. 안녕 Splendim!!! 안녕히 방문해.